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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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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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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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살짝만 그쵸 도입부가 이 DNA는 도입부가 진짜 중요해요 이걸로 시작하잖아 한 번 불려주세요 5 6 7 8 대박이다 진짜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DNA DNA 진짜 미친놈 DNA DNA 진짜 미친놈 사비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테라스 지금 위에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가봤는데 테라스가 생겼어 테라스 테라스에서 햇빛을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모습 뭐해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? 크게 될 친구네 크게 될 친구야 되게 생각이 있는 친구네요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것 같고 글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의 매력을 알고 자신의 매력으로 잘생긴 건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넌 잘생기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을 꾸밀 때는 자기의 분위기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생겼는데 보다는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하는 게 더 시선가 현빈씨 화이팅! 화이팅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연습생이니까 할 수 있는 고민들이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고민들을 보면은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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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